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맛있었어. 안녕하세요. 이거 입단하는 것 같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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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선생님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뭐.. 뭐 했는데? 맨날 올 때마다 저런 거 해. 그게 작년에도 사고 못 만나서 안에 작년에도 또 쇼핑이 있고 저녁은 예뻐. 아 그래서 사실겠구나? 고마워. 네. 이따 봐. 네. 네. 그거 실착 슬리퐁. 야. 실착 슬리퐁. 그리고 아까는 비대했을 게 이번에 앞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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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이 있습니다. 두선 레어스의 김인태 선수입니다. 팬허스. 사회의 선수자 김인태 선수에게 트롯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선수 직접 사회를 전달해 주고요. 기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수자를 지 entregA 선수입니다. 선수자를omes 지켰습니다. 선수자를âni의 전달했으니철을 선수 darkest 진단했습니다. 4명 geknage 선수는 스онь kunna initial기 3명이나 아령을 Waterson 칠 turn. 2. 5. 4 Sun 3. 5. 5. 5. 5. 6. 5. 6. 6. 7. 7. 8. 8. 9. 8. 9. 9. 9. 9. 9. 9. 9. 9. 10. 10. 10. 11. 10. 11. 11.11.12.12.96 팬포스트상 받게 돼서 은혁이한테 일단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은혁이 뿐만 아니라 모든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뜻깊은 상이라서 좀 더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2년 전에 김인태 삼촌을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부모님께서 저와 김인태 삼촌을 위해서 팬포스트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김인태 삼촌에게 이런 상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성적으로 야구선수는 평가가 많이 돼요 하지만 김인태 삼촌은 팬서비스라든지 성격으로 성적을 좀 덮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너무 궁금하고 혹시 가끔 부진하는 경우가 있어도 김인태 삼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제발 악플 같은 거 잘지 마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